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20세 초중반에 유학을 가서 의과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중에는 유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한국 유학생들은 거의 없었고요. 주로 아랍지역에서 온 이러한 터키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라크 이런 데서 온 유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아마 그게 정책적으로 독일 정부에서 그쪽에 있는 학생들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외국인들끼리니까 서로 얘기도 나누기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참 특이할 만한 사실은 그들은 대부분이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 거의 100%가 무슬림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주 신앙, 무슬림 신앙으로 똘똘 뭉친 그러한 아주 근본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얘기하다가 보면 신앙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러한 종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들의 눈이 바짝바짝거려요. 그리고 매우 호전적이 됩니다. 호전적. 전정하려고 해요. 이게 무슬림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신앙은 사실은 4개에서 5가지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거 뭐냐? 물어봤더니 너희들이 믿는 그 성경은 그게 원본이 없잖아. 이렇게 그들은 항상 얘기해요. 너희 4번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또 이삭. 사실 유대인들은 그 이삭이 자기네들의 조상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나. 자기네들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유대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걔네들은 믿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원줄기가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아주 믿음의 후손들이다. 그런데 사실 전혀 거짓말이죠. 그건요. 또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또 코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로 성령으로 탄생했다는 걸 그건 믿어요. 성코란에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따로 또 온대요. 메시아가. 그래서 가장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가장 최고의 선지자. 바로 마호메트. 무슬림의 종교 창시자 마호메트가 바로 진정한 선지자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막 폄훼하고 공격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물론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믿는 하나님은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유일신이라고 알라를 믿지만은 여기에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야.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각 위가 다르신 하나님이에요. 세 분이 세 인격을 가졌지만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 마호메트 성지가 어디야. 마호메트가 죽은 자기 아내의 품에 62세의 열병으로 식중독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아내의 품에 안겨서 숨을 거두었다고 그래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가 자랑이야. 그러면서 죽은 무덤이 최고의 성지 아니에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있잖아요. 메카.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데 아니에요. 자, 우리는 말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무덤이 없잖아, 무덤이. 그렇게 내가 강변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색깔이 싹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귀신도 내쫓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귀신 쫓은 간접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휘둥을 해주면서 아니, 선지자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깜짝 놀리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귀신과 마귀를 쫓냐 이거지.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신앙적인 이러한 차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의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신이에요. 달표시 있잖아요. 달표시. 달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투철함은 사실은 이단들이 많아요. 얼마나 신앙의 확신이 많아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뭐 이단이 아니고 다른 종교지만 그들은 길을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서 내려 한참 가다가 보니까 아, 열쇠를 잠그지 않고 왔네. 야, 빨리 가서 잠그고 와라 그랬더니 알라께서 다 보호하고 계셔서 괜찮아. 뭐 그 정도 믿음이야. 그리고 인턴 때 수술방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수술 이렇게 보조를 하는데 그 아랍계 의사가 한 명 있었어요. 수술 의사인데, 외과 의사인데 그래서 좀 잘 안 되면 알라, 알라, 알라 하면서 알라후 아코바루 하면서 막 기도를 또 해요. 그 옆에 독일 의사들과 함께 있다가 고개를 설레, 설레.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못 말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 잊지 않냐. 부활에 대한 확신. 예수님을 믿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의 절반 가까이가 다 예수님 부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활 이후의 행적 뭐 잠깐 40일 계셨다가 올라가셨는데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도 다 가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다. 예수님은 실패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어서 썩어버렸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직접 접수시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시공을 초월한 몸을 가지고 계셨다. 갑자기 엠마에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떡을 떼시며 잔을 나눌 새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엠마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엠마에 가다가 그 즉시로 에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 에루살렘이 어디로 돌아갔느냐 제자들과 또 제자들 따르는 무리들 함께 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나 우리가 잡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텐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숨을 죽이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에요.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며칠 지나서 갑자기 집안에 갑자기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기쁘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무서울 거야. 놀랄 거 아니야.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유령인가 예수님이 영원히 오셨나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봐라. 그러면서 직접 구운 생선이 좀 있느냐. 내게 좀 가져오라. 해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직접 먹으셨다 이거예요. 왜 그랬었을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몸소 확증하신 거 아니에요. 확증하신 거. 그러는데 그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명이 빠졌어. 도마가. 유단은 이미 예수님 배신해서 이미 세상 떠났고만이야. 저주받았고. 그랬는데 나중에 8일 후에 도마가 다시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다 이거야.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도마야 내 손에 못 자국해. 내 손을 한번 넣어봐라. 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내가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가락에 손을 못 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째고 내가 손을 집어넣어봐야 내가 그걸 믿겠다. 이렇게는 안 믿었어요. 도마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8일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도마는 직접 손을 넣어봤어요. 손을 넣어봤어요.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하나님이시요. 구주요.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더 복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을 예수님께서 다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 도마가 여러분 보세요. 많은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 간 제자가 누구예요. 성교. 성교는 도마입니다.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일하게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은 도마예요. 도마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믿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무르셨지만 그러나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확증 있게 믿게 하신다 이거예요. 믿게. 직접 넣어봤잖아요. 그리고 창작에도 넣어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마는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 인도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 있는 야만족에게 약 70, 주 후 70년이 지나서 창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도마가 우리 한국에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무슨 전설처럼, 설화처럼 보이죠? 실제로 경주, 경남, 영월인가요? 내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부처상처럼 비슷하게 생긴 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게 지금 도마 박물관이 생겼어요. 여러분 언제 시간이 되면 인터넷에서도 한번 들어가 봐요. 나도 인터넷에 어저께 그걸 다 들어가 봐서 확인했는데 거기에 그 상이 바위의 암각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거기에 히브리어로 써져 있다니까 저기 기도의 사람 도마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 당시에 김수로 왕 여러분 김수로 왕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허황후가 생각이 나죠. 그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인도 사람이야 인도 사람 그래서 그 허황후라고 하는 그분이 왜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에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분명한 설화가 아니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허황후의 아버지가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서 하나님 옥황상제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동쪽 동북 저쪽에 가게 되면 거기 김수로 왕이라고 하는 가야라는 나라가 있어. 내 딸을 그곳에 보내서 김수로 왕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꿈 속에서 직접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먼 길을 간 거예요. 몇 번을 시도해서 풍파 만나서 다시 돌아오고 또 풍파 만나서 돌아와요. 그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시간상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그 풍파 바람을 견디고 견뎌서 가야라고 하는 나라에 도착했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그 김수로 왕의 아내가 됐어요. 뭐 그런 사연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는데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도마였다. 그게 주후 50년경에 가야국가 김수로 왕이 가야를 세웠을 때가 약 45년인가 주후 그때 가야라는 나라가 이 철기문화가 맨 처음으로 아마 세계 철기문화에 으뜸가는 철기문화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연들이 그리고 허황후가 가져왔던 그러한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박물관에 다 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예정하고 연구하기는 유명한 거기에 전문 박사님이 한 분이 26년 동안을 500여 전문가들을 만나서 연구를 했는데 2000년 전에 우리 가야국 대한민국 김해 지역에 있는 가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었다. 그러면서 도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갔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지금도 암각화가 있고 거기에 히브리어가 기록이 되어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박물관을 만들어놓고 우리 기독교가 130년 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한국당에 도마 선교사가 이미 복음을 전하러 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참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도 150년 지나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우리나라 이 민족이 왜 참 무궁화의 나라 샤론의 꽃의 나라가 됐는가 예수님이 아니요. 샤론의 꽃은 아가서 2장 3절에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걸작의 백화바다 그게 로스옵 샤론 그 학명으로는 그 학명으로는 히비스쿠스 시리아티쿠스 이것이 무궁화의 학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궁화는 샤론의 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꾸며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연하게 바로 샤론의 꽃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의 꽃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배의 민족이다. 로마의 시대 때 주후 많은 핍박을 받을 때는 유대인들이 성배의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무궁화의 나라 이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주님의 제림하심을 예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보다도 마지막 때의 강성한 민족이 될 것이다 말이야. 지금 이 나라가 작은 나라가 불과 몇 십 년 사이에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간다는 게 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젠 조만간에 이미 수출로 말하면 7대 강국 안에 경제대국 안에 들어가 있어요. 조만간에 5대 강국 나중에는 지투로 미국과 우리나라가 그렇게 학자들이 예언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미래는 매우 밝다. 왜 그러느냐. 바로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영국이든 독일이든 미국이든 하나님께서는 보금을 전하는 국가에게 또 그러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성령의 바람이 그 나라에 엄청나게 역사했어요. 여러분 영국에서의 그 성령의 바람 전도의 바람이 말이에요. 웨일즈의 부흥이라든지 감리교의 존 웨슬레의 그 부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미국으로 또 건너와서 청교도를 통하여 엄청난 부흥이 있었잖아요. 찰스핀이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그러한 그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왜 그렇게 미국과 영국을 휩싸는가. 그런 나라들이 강성하게 됐다니까. 왜? 경제적으로 강하고 군사적으로 강해야 보금이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까지 미국 성교사들이 와서 보금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의 그리스도의 행적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자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그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 전심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그는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일곱 귀신 들려 여러분 귀신 들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살 충독, 음란 충독, 중독, 도적질 이러한 거짓말 이 마귀가 일단은 그 사람을 전거하면 그 인격이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인격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을 내 쫓아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여인으로 변화됐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 유대인 바리세인 시몬의 집에 들어왔을 때 눈물을 흘리며 그 향류를 발에 붓고 머리칼로 발을 씻혀서 눈물 자국이 그냥 발에 뚝뚝 떨어져요. 그걸 보고 시몬은 아니 예수님의 선지자인데 그 저 여인이 죄인이란 걸 모르시나?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의 생각을 하시고 시몬아 내가 너에게 왔을 때 너는 내 머리에 감냄료도 부어주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내 발에 눈물을 흘리며 감냄료 그 귀한 향류를 내게 부었잖아요. 그러면서 여인이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많이 빚진 자는 많이 탕감하여 주셔서 누가 적게 빚진 자는 적게 탕감하여 주는 거예요. 과연 누가 더 탕감하여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아 대답해봐. 그랬더니 많이 탕감하여 준 자입니다. 맞아. 저 여인은 죄가 많았어. 귀신 들려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 그러나 내가 그 여인의 죄를 사하고 일곱 귀신을 내 쫓아서 그가 얼마나 그녀가 감사해서 내게 전심으로 나를 섬기지 아니하였는가.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도 대우를 해주는 거야. 나를 대적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야 너 그러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찾고 내게 부르짖어 와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료받은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그냥 목숨을 걸고 모든 장애를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던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사람 맨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살롬의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을 맨 먼저 찾아갔어.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품에 넣어서 그 시체를 닦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셨다 이거야. 그때 천사들이 광명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가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느니라. 이곳에 없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그때 실망해서 예수님이 어디가 있는가 동산지기가 지나가는 걸 보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보니까 예수님이야. 동산지기가. 그러면서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께 그냥 가까이 가려고 하자. 나를 만지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하였으니 아직 만지지 마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어요. 전 재산을 가지고 그들은 여인들이 돈을 모아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겼다. 예수님의 사역에 전심으로 도운 거예요. 물심 양면으로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전심으로 도왔고 또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또한 요한과 야후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롬의 이런 여인들이 끝까지 지켜봤다. 이겁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도 바로 여인들이야.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의 그 역사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토록 울고 불고 그냥 까지 섬긴 그 사람들은 남자들뿐한 물론 남자들도 그 아리마데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빌라도에게 가서 찾아가서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장사지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예수님을 빈무덤에 장사지났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고 비틀거리자 물론 강제로 너 나와서 이겨지라고 했지만 기꺼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라까지 간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정말 사랑하는 여인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남자들이 주님을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순교하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의 특징 첫째 뭐예요? 주님을 내 자신 것뿐만 내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목숨을 걸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는 대로 뭐예요? 거두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은 만월이 역임을 당치 아니하시나 만월이 역임이라는 것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만월이 역임을 당치 아니하시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행한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둘 때는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여러분이 헌신하고 전도하고 내 재능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또한 성김으로 달란토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만배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보화가 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이 짧은 인생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롬으로 추간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멸관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과 사도 시몬 베드로는 그걸 보고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더래. 이게 무슨 일인가. 심히 근심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들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세와 시편에 있는 성경으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에 대해서 잘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랬을 때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 졌다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 졌다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 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아 내 정력적인 생각 모든 세상적인 생각이 방망이로 성령의 말씀의 불방망이로 깨트려서 완전히 소멸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엠머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에서 7장 14 아들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 나야 직접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라 이것이 이사에서 8장 9장 6절에 있는 그 말씀 그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대한 것이 바로 나에 대한 것이야. 예수님에 대한 것이야. 그때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지 몰란 거야. 그러나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바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렇게 된 것이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엠마오로 가서 해가 어두워져서 그 길목에 이제는 유숙하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식사 대접을 좀 하겠나. 예수님이 아니죠. 그때는 모르니까.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떡을 떼고 전을 나눌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인 걸 알았다 이거야.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거기에서 성경에 그렇게 이루고 그러면서 그들이 둘이서 말하기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구나.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처럼 뜨거워졌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위같이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들을 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새 속의 때가 다 태워지는 깨지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겁니다. 또한 부활을 증거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또한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자.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도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위하여 그러셨는가 두 가지의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먹기도 하시고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허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시도 하셨다. 그래서 나는 신령한 육체로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간혹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안실에서 갑자기 시체를 말해야 이제는 꺼내서 불태우러 화장하러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뭐 꿈칠꿈칠 움직여요. 중국에서도 말이야 코로나 환자 불태우러 화장터에 가는데 갑자기 시체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 합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부활했지만 그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 아니야. 영혼이 그냥 돌아온 것뿐이야. 그냥 썩어질 육신으로 부활이야. 그러나 예수 크리스도는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이거야. 이분은 바로 시공을 초월한 신령한 육신이야. 나중에 우리가 결국은 우리도 육신의 장막을 떠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리 재심할 죄를 마실 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받고 무덤에 있는 자들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썩어질 몸도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지 않고 늘 노세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날을 기다리며 그때가 바로 구원의 뭐예요? 완성이니라.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우편에 앉은 강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다는데 그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그 강도와 죽은 후에 강도와 십자가에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낙원으로 데리고 갔다 이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하셨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강도는 낙원에 집어넣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500여 성도들 앞에서 승천하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다. 이거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참 할 말이 많이 있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째 성령이 오셨어요? 52일째 그래서 오순절이 아니에요. 오순절. 여러분 이 불교의 영적인 세계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귀신들도 마귀들도 사실은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그들 나름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49제라는 거 있어요. 77 일곱 번 일곱 번 유대교에서도 77절이 있다 이거예요. 불교에서도 죽은 후의 사람이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이렇게 77 49제만에 그들은 환생한다 이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뭐 이렇게 갈라진다 그래요. 그들은 뭐 환생서를 믿지만 그건 다 성경적으로 봐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50일째는 완전히 그들 말로는 완전히 지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개미로 태어나든지 환생한다 이거야. 영적 세계에서는 이러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50일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가 그것도 비밀이야. 그러나 영적 이러한 비밀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주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날 못 박히시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다음 날 첫 그 안식일로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주문한 주일이죠. 어떻게 했어요. 평안하느님. 그러면서 다 이렇게 만지게 해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숨을 내쉬었다. 근데 거기에 헬라오 원어를 보게 되면 앰프 귀샤오란 말이에요. 그 뭐냐 마치 풍선에다가 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채우는 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후 후 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되러 가셨다. 이거야.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아질 것이오. 사아여질 것이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러면 부활절 부활주일날 성령을 주신 것과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었잖아요. 50일째 그럼 그 성령이 다른 성령인가 여러분께 좀 헷갈리는 게 난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전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저를 또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탁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죠. 그분도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의 죄이든지 사하여 하면 사하질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대리하여 누구의 죄든지 사하라 하면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도의 특권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이 위로부터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능력의 영인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몸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몸에 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삼아서 거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저기 성령 받은 오순절날 성도들에게 무슨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 그 방언의 은사는 혀를 독일만은 중연을 해야 돼. 영어로는 통스피커예요. 이것을 무슨 언어다 다른 언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혀만 움직이는 거에요. 그것도 내가 자유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혀를 건드려서 혀가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성경에 나와있죠.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실 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가 아니라 혀래요. 혀.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능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의 혀를 주관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새 방언을 말할 때 여러분이 인생이 변화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혀는 작은 혀로 돼 마치 배가 작은 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혀가 길들여진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길들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키는 바로 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의 혀를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그 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혀를 통하여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그 혀를 통하여 귀신을 내쫓고 그 혀를 통하여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부활하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도 나중에 이러한 신령한 몸의 부활에 그때까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잘 주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에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두 번째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각양각석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조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조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지식의 말씀 이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건면하고 예언의 은사로서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또한 영문별의 은사 바로 방언과 방언 토격의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확장이 되고 이 민족 죽여가는 영혼들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사마리아 땅끝까지 크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의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암을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받아들이셔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지 않고 어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 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침려를 주시는 예수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토마가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토마는 직접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 넣어보고 고백했어요. 주는 하나님이시요. 구주이시요. 이와 같이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오 사람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오늘 또 새롭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시켜주 회복되게 해주신다 어떤 죄를 포마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싸울 능력이 없다 이거야 왜 능력이 없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 성령 충만하지 못 다시 재충만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이기는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 가운데 오셔서 내 죄를 사회해 해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 하옵사사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여러분 주님 앞에 바로 세우시고 지금부터 바로 예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것이 되었더다.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